이제는 이렇게 잠깐 나가 계세요 이제는 이렇게 잠깐 나가 계세요 죄송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안 더워야겠지? 살짝 더워지겠지? 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부자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잘 살고 싶은 사람이고 일할 때는 뭐 그런 걸 써도 돼 좀 있어보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할 건 밑으로도 있죠 몇십억은 있는데 거의 안 차이겠다 오늘은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처음이에요 이제는 사모님이 찾아오셔서 일을 의뢰하게 되고 그거를 처음 만드는 중요한 날입니다 항상 고급 수트를 입고 있기 때문에 체조라는 옷이 없어요 실컷 정장을 입어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입지도 않는데 잘 어울리세요 너무 비율이 좋으시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셋이 아예 이거 괜찮은데 제가 입을 안 부어줘요 통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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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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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조금 뭐 빨리 나가면서 에스코트할까 문 문 열다가 다 잠겼어 다 잠겼어 다 잠겼어 다 잠겼어 다 잠겼어 왜 나 그 돈 찾아야 돼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잖아 우리 아빠가 두 개고생을 천국하는 돈이잖아 아니야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아버지가 했던 일을 내가 10% 줄게 10% 줄게 10%이다 10% 네 아버님께서는 평소에는 10% 주셨지만 정말 중요한 건수에 대해서는 30%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보다 먼저 찾으려면 대포차 대포포 cctv 업자들 찾아다니면서 돈먹여가면서 추적이 안을 거고 그 발품의 시간에 저로서도 고통기는 아닙니다 démocr 하다 20% 50% 20% 20% 오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